2부에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계획을 치지 마시고요. 시열이의 시연아 신고식! 아니, 지난주에 했지 않았어? 지난주에 했으면 이번 주는 쉬는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풍년 2개? 이분들은 꼭 봐요. 누군데, 누군데? 마마무 개. 이거 반박 못하겠다. 제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아기 상어 애교송. 휘 씨가 휘휘휘 기가 막히게 한다. 아, 그래요? 이게 저도 원래 팬분들한테 불렀던 노래인데. 우리 다 팬이라고 생각하고. 남자 팬. 오케이. 자, 갑시다. 좋다, 좋다, 좋다. Let's go! 가자. 아기 상어. 후루뚜루뚜루. 귀여운. 두루뚜루뚜루. 바다 속. 후루뚜루뚜루. 아기 상어. 후루뚜루. 아기 상어. 귀여워, 귀여워. 아유. 못하겠어요. 아버지,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뒤에 더 있어요. 화사 씌우고 돼요? 그럼요, 화사 이거. 섹시 버전. 아기 상어 섹시 버전. 섹시한. 두루뚜루. 아기 상어. 두루뚜루. 두루뚜루. 바다 속. 두루뚜루뚜루. 해진 상어. 진짜 다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성격이 다른 거처럼. 상어도 다른 느낌. 네. 둘이서 성격이 달라. 막내 사나 씨도. 네. 개인기가 있는데. 해방 에코 개인기는 뭐. 아, 그게 뭐예요? 에코? 그거 아니에요 뭐.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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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네가 하면 어떡해. 아, 맞아, 맞아. 야! 그거 한 번 보고. 길누. 아, 떨려. 떨려 마, 떨려 마, 떨려 마. 네가 오는 건가. 자. 어어 눈은 새색이 길어 지지지지. 오. 그림자 자르다 따라서서서서서. 아, 노래만 본 것 같아. 막 동작? 막 동작? 막 동작? 막 동작? 아, 잘하네. 와.. 잘하네. 잘하네. 고맙습니다.